자 대한민국의 샴대 명샷이 어디냐면 이 달리는 말은 절대로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아들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증지를 외친 이유가 뭐냐 이 네 명이 오래 가려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